바라띠이 와모사세이 오마키야해 베키지 홀린인 에이프릴 안녕하세요 에이프릴 채원 예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메이크업을 받으러 왔잖아 이것만 봐도 뭔가 심상치 않은 메이크업인 것 같긴 해 우리가 평소에 쓰던 그 컬러감이 좀 아닌 것 같아 오늘의 메이크업 선생님 나와주세요 오 오 오 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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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cos mi nombre es lila soy de ecuador 전혀 예상치 못한 hay dos chicas muy famosas en latinoamerica y van a tener que escoger sin saber uno dos 2 3 2 2 3 2 3 약간 걱정도 되고 2 3 기대도 돼 2 3 3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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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6 6 5 6 6 6 6 6 6 6 7 7 6 7 9 9 9 10 11 11 11 11 11 13 17 13 14 15 14 14 15 15 18 15 15 15 15 16 16 완성! 완성! 위장 크림! 감독님 웃으셨는데? 예뻐요! 예쁜 거 맞아요? 내 컨트롤? 뭐야? 저는 커버하는 데 신경을 엄청 많이 써요. 그래서 하티티가 라틴의 마키아가 정말 완벽해요. 왜냐면 우리 거의 거의 다 제거하고 싶어요. 지금 되게 그거 같아. 훈제랑. 예? 선생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혼내주세요. 아니야. 저거 칭찬해요. 그가 나한테 호런이나. 너 지금 얼굴이 작아졌어. 원래 뭐 되게 컸어 이렇게? 아 원래는... 야야야. 베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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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핑크. 오케이. 아 진짜 궁금해. 와 연아 진짜 진해. 정열의 춤 추러 가야 될 것 같아. 잘 어울려. 베키 G는 이 사진에 너무 많이 그려져요. 너 고양이지? 제 입은 아주 잘 어울려. 제 입은 아주 잘 어울려. 화려하고 섹시한 느낌도 들고 나는? 너무 귀여워. 이제 베이킹을 뺄게요. 저는 베이킹하는 걸 처음 봤어요. 뿅뿅뿅뿅뿅뿅뿅. 서로 그래서 왜 이렇게요? 뭐야? 가야 kidding. 흐아 뒷부분 ь 저는. 나라리스 그 다음 뱅 어떨 것 같아? 솔직히 진짜 그냥 상상이 안 가네 상상 그 이상이야 안 무거워? 무거워 마지막 파손 아직 누구예요? 이렇게 진짜 잘 어울린다 진짜 진짜 나 잘 어울려? 진짜 진짜? 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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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도전 화이팅 오케이 오케이 귀엽다 귀엽다 떨린다 은근 다 잘 어울려? 정말 잘 어울려? 여태 나 나 나 나 아가네 아가네 베이비 예쁘다 지금 지금? 이제 이렇게 촬영 마무리 짓자 이제 이거 궁금했어 그치 그치 이따 진짜 신기한 걸 보게 될 거야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밀가루인지 몰랐지 우리 아가네 오케이 그러면 눈을 직접 열어보시면 아 비 웃어요 왜 웃지? 우리가 쓰는 섀도우랑 확실히 달라 오 이야 좀 해봅시다 그치 아나 폴가 있는 와우 근데 제가 마키지로 사용을 한 번? 뮤직비디오나 무대 때도 한두 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렇게 많이 나뉘어도... 예쁘다 언니. 아이디어스미엄! 아이디어스미엄. 와우. 네? 내가 좋아해. 나도 좋아해. 오, 그렇습니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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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다 얇게라고 하셨나? 응. 너 지금 놀랬니? 내가 저보다는 조금 더 굵다라는... 혹시 좀 놀랬니? 제가 조금 더 작은 것 같아요. 아, 잠깐만. 나 좀 더 작다고요? 너는... 살아있는 줄 알았어. 아, 상상이 안 간다. 나의 모습이. 눈을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오, 재판 끝났다. 이제 눈썹을 열어주세요. 저는 어떤 눈썹이에요? 러나 포올롱. 근데... 우와. 이런 느낌이구나. 대박. 레나, 레나? 우와, 애기 피부 같아. 이제 조금 더 프랑싱을 하세요. 조금. 레나 포올롱. 레나 포올롱. 레나 포올롱. 끝만 해, 레나. 눈은 왜 저래. 아무리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테크닉이에요. 나도 저랬어요? 레나 포올롱. 레나 포올롱. 아, 숨으셔도 돼요? 레나 포올롱. 다시 할 마지막 장면. 너무 궁금하다. 어떡하지? 거기. 보고 싶다, 거울로 보고 싶다. 아니요. 나 포올롱.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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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de. 그리고 다음 시작합니다. 저요. 잡았다요. 야야야 너 진짜 너무한다. 너 너무 놀라서 자빠져. 아 잠시만요. 아 이게 뭐라고 긴장되니. 아 잠시만요. 아아아아악 누구세요? 나 아닌 거 같은데? 진짜 쎄 보인다 언니 나한테 말 아무도 안 그럴거 같아 아 잠깐만 저거 못 보겠어요 괜찮지? 뭐야 이게? 괜찮지? 뭐야 이게! 예쁘지 근데 고마워 네? 뭐가? 아 예쁘다고 해줘서 뭔가 생각했던 그 메이크업이랑 똑같은데 나한테 하니까 어색해 아니 나도 언제 또 이런 걸 받아보겠어 새로운 경험 너무 재밌었고 근데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나 봐 우리 얼굴이 우리 마다 새로워 바디! 뭐야 표정 뭐야? 어 나 좀 섹시해 근데 어? 갑자기 저렇게 자아도취 된다고? 상상했던 거랑 비슷하게 너무 예쁘다 비슷하게 섹시하다 너무 웃기다 Hello We are April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this video Please like and subscribe to hello82 Hello82 wherever you are